앞에 차 왜 가는거야? 여기서 인터넷에서 들어가도 되는거야? 날 더 오세요! 영둥이 구독!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왜 차에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오늘 첫 운전입니다 여러분 면허를 딴지 무려 3일밖에 안됐어요 면허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 뒷좌석에 가방이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아무튼 오늘 사실 이미 고속도로도 한번 타봤는데 타면 하더라구요 제가 또 핫트라이더를 잘해서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제가 혼자 차를 타는건 처음이거든요 이제 혼자 차를 타는거는 아예 처음이라서 오늘 또 호텔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 이번엔 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일단 추우니까 예열부터 할게요 음 일단 뒤에 카메라 하나만 더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구요 잘 보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일단 기름이 3칸 밖에 없어서 3칸이 사실 맞는지 적은지 저는 아직 몰라요 어쨌든 마침 친구가 학교 앞에서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어서 일단 친구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유입니다 출발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사이드미러랑 잘 보면서 가면은 푸지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주고 오케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좋아좋아 할만한데 핸들이 핸들이 너무 차가운데 차 안오지 히터 좀 틀겠습니다 엉따 엉따 틀어져있네 깜빡이 켜주시고 전 이런 골목에서도 무조건 깜빡이를 켜야된다 생각하는 텐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저는 한 15km에서 20km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요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친구한테 전화 좀 하겠습니다 아 영등 룰 형 어 지금 출발하거든 어 그럼 유턴해서 들어가야돼 그치 유턴하는 곳이 있어 그 바로 옆에 아 그러면 그걸로 들어갈게 지금 어 오케이 아 지 룰 형 네 친구랑 통화했고 이제 주유소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눈이 오네 살짝 눈이 오네 눈이 아니라 내 앞에 먼지였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회전해서 나가줘야됩니다 우회전할땐 왼쪽으로 살짝 봐주시고 좋아요 지금까지 수월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왼쪽으로 어떻게 나가지? 좌회전 신호가 있나 저기에? 어 앞에 차 좌회전하니까 이럴때는 앞에 차한테 붙어서 좌회전 같이 나가면 돼 아직까지 수월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운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앞에 차 왜 가는거야? 앞에 차 아 낄라고 그지 깜짝이야 저기 앞에 차 일단 따라갈게요 여러분 앞에 차가 불법을 시도하진 않겠지? 난 그렇게 믿어 아 자유진신호 있네요 아 그러나 이제 진신호가 없잖아 여기는 앞에가 막혀있으니까 오른쪽 확인해 주시면서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여기서 유턴해서 들어가도 되는거야? 죽어도 안될거 같은데 여기선 유턴이 안되잖아 유턴을 어디서 해가지? 길차님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에요 길차 나한테 싹 붙었어 아 저기서 유턴이 되는구나 유턴 폐지가 있네요 길차 붙지 말아봐 나 유턴 저쪽으로 빠져야돼 차이점 깜빡이 켜주시면서 차이점 깜빡이 켜주시면서 차이점 깜빡이 켜주시면서 야 이게 비보호가 아 나 모르겠다 이거 지금 되는건가? 난 모르니까 일단 신호를 한번 더 대기해봐야겠어 난 무서워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차 없으니까 차 차 좀 옮기고 아 좋아요 할만 합니다 여러분 주유소까지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화물관불 좋아좋아 지금 주유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가 많아서 앞에 있다가 후진해서 들어가야 돼요 초보의 가장 우선 후진 너 살짝 봐줘야 돼 아 저쪽이야? 저기 쪽에다 대야 돼? 아 저기로 들어가야 돼? 아 확인 확인 되지? 줄이고 열어야 되지? 잠깐만 나도 볼게 셀프하는 걸 몰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거임 사실 브이로그도 찍고있음 안녕하세요 안녕 고객님 정전기 먼저 일어나라고 만지는거야? 만지는거야? 일어나면 안된다고? 휘발유 앨범이야? 그거 너 몰라?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미쳤는데 나 휘발유로 들었거든? 엄마한테 한번 혹시 모르니까 전화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전화해볼까? 알았어 저는 휘발유입니다 선택해주세요 예 네 현금쓰실거에요 신용카드 쓰실거에요 신용카드 원하시는 주유글리리라 주유량을 지정하세요 첫주 얼마 넣어야 돼? 나 3만원 넣어볼게 일단 3만원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맞아 이거? 씽 어 씹 맞아? 맞어 이거 넣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넣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지금?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 나온거 아니야?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야 아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눌러야돼? 누른 다음에 그 맞아 이거? 어 맞아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세워두는거 아 그럼 여기 금액이 올라가? 네 벌써 3만원 다 됐는데? 하 힘들다 힘들다 지금 이거 완료되었습니다 네 털어 털어줘 털어 털어라 이거 뭐 스위치 다시 안 눌러도 돼? 어 이거를 오른쪽으로 잠그고 그냥 누르면 잠겨 끝 네 수고했다 영둥이 구독 영둥이 구독 오케이 안녕하세요 잘 타오세요 예 영둥이 구독 영둥이 구독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나 무서운데 이 3차선은 차가 없는건가? 일단 트럭들 다 빠지면 들어가야겠다 아 아 아 이 3차선 들어오라고 만들어진 길이구나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할거야 유턴을 했으니까 지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wondered 주차 끝 dust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호텔에 다 오 이거 이쁜데 네 여러분 이제 호텔에 도착하고 주차까지 잘 완료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이 조금 복잡하게 생겨서 조금 헤맬 뻔 했는데 다행히 막 옆에서 재촉하는 차 없어서 천천히 혼자 주차했고요 시간 내에 잘 도착했습니다 전혀 위험한 위호소 하나 없이 잘 도착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첫 주요 그리고 혼자 첫 운전하기 혼자 운전하는 거 처음이에요 잘 마친 것 같고 이거 호텔 끝나고도 혼자 또 운전하러 가야 되는데 조심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운전 면허도 따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심히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운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영둥이 구독 백미러 사이드미러 계속 봐주시면서 이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 돌아가는 게 좋아 맵 리딩이라는 점 맵리 맵리 그냥 이렇게 돼요 제가